비엔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연아 백현! 백연아 아름이에요! 저희가 갑자기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가 있어요 아.. 우리 애! 비엔나들이 엄청나게 아기 좋아해주시는 우리 초코가 조금 많이 아파서 여러분들에게도 소식을 조금 전하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저희 초코가 며칠간 사료도 안 먹고 간식도 안 먹고 저희 초코는 무조건 간식을 먹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가봤는데 수술을 해야 한다고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랬던 우리 초코가 수술을 해서 이렇게 변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저희가 재현을 통해서 초코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초코가 밥을 하나도 안 먹었네? 밥 시간만 되면 달려와서 밥 먹었는데? 뭐? 한 일주일은 안 먹은 것 같아 평소 같았으면 밥 맛있어 오늘 타로가 조금 맛있네 아.. 분명 이랬을 텐데 저거 웃기다 진짜 초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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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며칠 새로 살이 빠진 것 같아 상태도 좀 이상하고 어? 뭐 좀 썰으러 가야 했지? 응? 아까 화장실 갔다 왔던 것 같은데? 아닌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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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움도 없고? 어? 물 마셔야지 물을 그렇게 많이 마셔? 아니? 얘가 왜이렇게 목이 말랐나? 뭐야? 소화도 잘 되는 것 같은데? 자 아주 가만히 누워있자 저거 봐 재밌잖아 어? 화장실 가야지 우와! 화장실 저 지금 몇 번이나 가는 거야 아파도 갔잖아 뭐지? 물 먹어야지 물을 또 마셔? 응? 벌써 이거 새벽제 먹는 건데? 초코야 왜 그래? 초코야 아 초코가 기운이 없네 아 안되겠다 간식을 줘봐야겠어 짜자잔 이건 우리 초코가 제일 좋아하는 고구마 이것만 있으면은 원래 상태로 돌아오신 초코 먹자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참 먹자 안먹어 먹자 안먹어 딱 3인만 먹자 안먹어 고구마야 너무 맛있어 안먹 안먹어 평소 같았으면 고구마 먹어야지 왜 요즘 고구마가 제철이다 와아 이거 날 거야 날 거야 초코야 조코야 안돼 우리 초코가 고구마를 안 먹다니 이건 재앙이야 안돼 초코야 병원 커서 어디가 아프면 분명히 해 초코야 빨리 가자 초코야 예민해서 물수도 있으니까 입마개하고 가야겠다 자 초코야 착하지 아프면 어떡하지 자 착하지 자 아픈거 아니야 가만히 있잖아 가만히 있어 평소 같았으면 자 초코야 입마개하자 안해 치워 아직 채우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치우라니까 그런걸 왜 해 초코야 자 입마개하자 아 안한다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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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팝팝 야잇 안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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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 너 나 해 너 나 해 왜 왜 아프니까 케이지에 넣어서 가야겠지 자 초코야 착하다 케이지 들어가자 자 괜찮아 자 괜찮아 어? 들어가잖아 평소 같았으면 초코야 케이지 들어가자 아이 싫어 나는 그냥 자유의 몸이 좋다고 아이고 들어가야 돼 아 싫다니까 그냥 산책하가지고 그 줄로 그냥 가면 되잖아 싫어 왜 들어가 아 그걸로 안해 초코야 아 진짜 아 차가워 니가 너가 들어가 나 싫어 나 갈거야 초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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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안아프게 해줄게 우리 초코야 어떡해 우리 초코 큰 병이면 안되는데 아이고 선생님 저의 초코가 밥도 안먹고 살이 1kg나 빠지고 물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염맛이 감염된 것처럼 마셔요 저희 차가 어떡해요 우리 차가 어떡해요 살려주세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내로 바로 수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호자님 상황이 좋지 않아 네? 수술이요? 당장할게요 오늘 당장할게요 초코야 수술해야 되는데 잘 갔다와 잘 갔다와 괜찮아 잘 갔다와 보호자님은 저만 믿고 기다려주세요 보호자님은 집에 가셔도 됩니다 그럼 응 가자 수술하러 영상 잘 보셨나요? 지금 초코는 수술을 잘 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아주 건강하지 응 맞아맞아 저희 초코 보여드릴게요 초코야 초코야 이리와 올 거예요 잠시만요 간식 먹자 초코야 간식 먹자 까까 까까 먹자 아 아 아 역시 간식에 반응하는 우리 초코 응 지금 간식 간식도 아주 잘 먹어요 맞아맞아 없어서 못 먹어 아 잘 먹네 잘 먹네 아이 초코 다시 건강하게 돼서 정말 다행이야 근데 손까지 먹겠어 우리 비엔나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맞아요 우리 초코 이렇게 건강하게 아름이 손도 잘 뜯어먹는 그런 초코가 되었습니다 맞아요 저희 초코를 위해서 응원한 댓글 한 번씩 써주세요 아 초코야 건강해야 돼 어 맞아 우리 초코 개인기도 보여주자 어 뭐 뭐 뭐 뭐 우리 초코 손 우리 초코 손 잘해 손 아 지금 손을 못하네 아 아 그러면은 이렇게 건강한 모습 보여줬으니까 다음에도 또 다음에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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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